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어디까지 누가 관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곳으로는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거기에 조국도 관여됐다. 뭐 이런 것만 드러났는데 여기저기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전모가 하나씩 둘씩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거의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출국금지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번의 불법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9분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출입국관리본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중점관리대상 알람이 울렸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전부터 워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1차 불법적인 행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시작은 어디냐? 그 나흘 전이죠. 3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제앤리스트,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에 관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아마도, 이거는 이제 분석입니다. 아마도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 뭐 이런 거로 입건도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민간인인데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 검찰 내에서 감싸기였든 뭐든 간에 여하튼 법률적으로는 무혐의인 사람을, 무혐의인 민간인을 워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국관리본부 중점관리대상 알람이 울린 이때에 그 당시의 김학의라는 사람의 법률적 위상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뜨고,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떴느냐. 밤 10시 49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3일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 발권을 했다. 이런 사실이 이제 거기에 딱 뜨고, 비상이 걸렸겠죠 당연히. 이 사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차규근 법무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에도 보고를 합니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죠.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광철 비송하는 아, 그거 대검의 진상조사단에 이규원 검사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한테 연락했더니 이규원 검사는 아니, 이 출국금지는요. 대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 얘기를 차규근 본부장이 이광철 선임행정관한테 얘기하니까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자기가 대검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선임행정관 정도의 그 직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한테 자,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규원 검사를 통해서 출국금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검이 지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한테 얘기하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이런 사실을 전하고 대검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차 불법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는 대통령 민정수석이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던 그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죠. 그래서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얘기하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봉욱 대검 차장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만저만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봉욱 차장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뤄졌다.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규원 검사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자기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행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봉욱 차장검사는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결국 윤대진 검찰국장이 봉욱 대검 차장검사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봉욱 차장검사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고 동의했다면 여기에서 3차 불법이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를 차규근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제 이규원 검사한테 그런 거죠. 자 조국 수석한테 들으니까 봉욱 차장검사가 승인했다고 하니까 자 이제 법무부하고 대검이 그 협의를 끝냈으니까 출국금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규원 검사가 아 그러면 출국금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뭐 걸 게 없으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무혐의 김학의 사건에 관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사건 번호를 적어서 출국금지를 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니까 차규근본부장은 이미 자기도 다 중간에 개입됐고 그 뭐 그게 무혐의 처분된 사건 번호인지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출국금지를 해버려서 23일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태국행 비행기에 김학의 전차관이 출국을 못합니다. 막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규원 검사가 이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출국금지를 했다. 이게 네 번째 불법인 셈이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걸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나서는요. 사실은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합니다. 긴급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하니까 했고 그거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이게 23일 새벽 상황입니다. 차려서 보니까 이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대검에 사무실이 없으니까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 그러면 동부지검장한테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동부지검에 내사 번호를 붙여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이게 상황이 이만저만 한데 이거를 내사 번호에 대해서 당신이 추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어 그거는 불법인 듯 아마 인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대로 그냥 이규원 검사가 그 내사 번호 동부지검 내사 번호 1호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 요청서를 보내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다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부지검 내사 1호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짜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불법이 또 발생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불법 사실이 이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한 것이죠. 이 검사가 이거 대단히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안양지청이 대검에다가 검사 비위 관련 동향 보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 개시 요청하고 같은 얘기죠. 검사 비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성윤 반부패 부장이 나서서 이거를 막습니다. 여기에서 6차 7차 불법적인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가 벌어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 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또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또다시 이제 일종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걸 왜 수사하냐. 왜냐하면 요전에 이규원 검사가 또 이광철 선임행정관한테 SOS를 칩니다. 아 나 7월달에 미국 연수 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막아달라. SOS를 치니까 아까 얘기했던 출국금지 때의 이 상황 구조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6차 7차 8차 9차 이런 정도의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광철이 조국한테 얘기하고 조국은 윤대진한테 얘기하고 윤대진은 자기 연수원 동기인 안양지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그건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이미 협의한 건데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협의한 건데 거기서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동기이긴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는데 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인사의 구조 같은 걸 짜는 사람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기지만 인사권자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장이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시점에 바로 이성윤 대검 반부패 부장은 안양지청 차장검사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여긴 또 호남 동양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한테 편리한 사람들한테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사람들은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없었던 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두 다 직권남용 행위가 되고요. 윤대진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자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직권남용이 될지 그건 법률적으로 좀 더 구성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했느냐 그거는 제가 어제 TV조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나중에 이게 어차피 불법행위인 것을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결국 출국금지 때도 이광철 선임 행정관의 건의를 받아서 자기가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사가 벌어지니까 이 수사도 못하게 막는데도 또 이광철 선임 행정관의 건의를 받아서 무마해줬고 결국 두 번의 불법행위에 모두 관여한 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줄줄이 조국, 윤대진, 이광철 이광철은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조국, 그 다음에 윤대진,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도 조사 중이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이 절차에 따라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윤대진, 이규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이첩받은지는 벌써 꽤 오래됐는데 뭉개고 있고요.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지금 새로 등장한 봉옥 차장검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 근데 봉옥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다시 이첩이 되거나 할 상황인데 여하튼 이 사실에 보면 결국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를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했고 그 컨트롤타워의 윗선에 조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조국은 왜 그랬겠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3월 18일 날, 2019년 3월 18일 날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서관이잖아요.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비서관이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상 총괄지휘를 하고 어디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고 뭐 이랬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토록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을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수사지휘를 본인이 결국 했다.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압박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과연 전화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화를 해서 어떤 압박과 지시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 출국금지 좀 시키는데 우리 윤 국장께서 좀 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게 압박과 지시가 아닌가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압박과 지시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법무부 검찰국장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아무리 정중하게 아무리 애거를 했더라도 이것은 압박과 지시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규원 검사 등이 수사를 받을 때 그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도 결국은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압박과 지시다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윤대진 이런 사람들은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대진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넘어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마침 이성윤 서울중앙기검장이 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보고를 안 받을 것인지 정말 관여를 안 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만 형사일부의 변필건 부장이 문재인 정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껏 수사를 해서 왜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뒤에 이렇게 수많은 불법행위가 조국 민정수석까지 개입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기획사정 의혹이죠.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